아 손에 담으네 아아 마이크 테스트 으쨰 으쨰 요즘 빨로 소리가 안나던데 끼는 의미가 있을까 양차 아아 덕분정 먹자 양 양이 되게 적다 많지가 않네 으쨰 쫄깃쫄깃 달콤한거 시켰는데 매운데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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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달달한 거 달라고 했더니 매운 거 좋네 이제 여기 안 갈 거야 별이 왔어? 엄마 이거 먹고 엄마 이거 먹고 자리 부족해요 자리 좁아요 좀 이따가 좀 이따 안아줄게 잠깐만 거기 있어 좀 이따 안아줄게요 와 엄청 매워 달달한 닭강정 달라고 했는데 왜 매운 거 좋지? 오랜만에 죽일 생각이 있네 이건 마라서라서 더 매울텐데 아... 아... 너무... 아... 진짜 맵다 아 속수려 아 나 빈둥이인데 왜 이렇게 매운 걸 주셨지? 고aks 아... 아... 됐다 됐다 달달한 거 달라고 했는데 둘 다 매운 거 좋네 어우 향기증 나 아름다워 어우 눈물 나요 너무 매워요 짱념 아니 들어와서 왜 다들 말이 없어 너무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왜 안 켜지지 알림이 안 떠 알림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걸로 알림이 안뜨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나 왜 소리가 안날까나 아 저건부터 소리가 안나네 왜그러지 뭐가 문제지 왜이렇게 읽어야되지 어 왜 팔로우 안뜨냐 아 떴다 세체님 팔로우 감사해요 왜 이제 뜨지 트리님 팔로우 감사해요 근데 왜 소리 안나냐 왜 말은 안하지 저 자식이 왜 말을 안하는거야 이게 이상해 아 깜짝이야 아 얘는 원래 말을 안해주나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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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엄마 놀아달라구 엄마 일하는 중인데 아 매워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없네 게임하는 사람도 없고 와우 진짜 예쁘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네 아 아 눈물나 너무 매워요 아 죽겠다 아 눈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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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이 아 눈물나 아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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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애초롭게 쳐다봐요. 아 너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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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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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요? 아 매워? 치우고 오겠습니다. 닭 닭강정 닭강정 아 이거 너무 매워서 혼자 못먹겠어 혀가 너무 아프다 이것만 하다 끝난 것 같아 달달한 커피를 좀 타오겠습니다요 아 너무 매워 물이야 이거 물이 달이 찡 달이 찡 일단 조절을 좀 합시다 슝 그리고 목도 좀 내리고 커피 좀 타와야지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너무 매워 아 무슨 닭강정 달달한 맛이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매워 아 아 아 음 안 글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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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해는 못하지. 오늘 게임 내가 당분간 너무 바빠서 게임을 오래 못해서 그래. 일이 너무 바빠서... 같이 할 사람이 없네. 같이 할 사람이 없네. 안 돼. 아 물을 안 따왔네. 응 별이 어디 갔대. 응? 부셨다. 연습 좀 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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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se? 여기 다 있어? 와 얘네 뭐야 오해라니 어 얘네 뭐야 단체로 다 저기있어 어디있는데 따고해 와 뭐야 아 뭐야 나오자마자 죽었어 아 쟤 아나 죽이려고 한건데 내가 죽었네 와 얘 뭐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 다시 바꿔도 되겠다 극혐이네 뭐야 우리 애들 다 죽었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얘네 너무 잘하는데 와이씨 싸굴놈 잘못눌렀다 아 스킬 잘못누름 진짜 짜증나 아 애들 잘하네 극혐이다 아 부활을 해주시네 이 와중에 왜 안맞냐 왜 안맞냐 아 겁나 못해 내가 봐도 겁나 못함 야 연습하러 하는데 저것들이 학살하고 있네 연습도 못하게 연습도 못하게 아이고 기지샘 아이고 잘못눌렀다 아아 이거 스킬 조용히해 뭐야 어딨어 매크리 꺼져 아 어 땡큐 땡큐 그치 별아 왜 안맞을까 아 여기 있으면 뒤질거 같애 여기 있으면 백프로 죽는다 쟤네 엄청 잘해 애들이 도끼 품었어 아 까비 피 1인데 아 까비 피 1인데 아 여긴 길이 없구나 아 여긴 길이 없구나 아직 길을 모름 왜이렇게 안맞이 아우 진짜 이것들이 겁나 때림 아 진짜 그치 같네 믿어라 어 쟤 폭탄 맞았는데 야 이거 애들 미친놈들씨 안에 안가안가 이씨 하이 이 아하하하 나 뭐하니 너 하하하하 하하 우리 나가질 못하네 애들 너무 잘해 하하하하 하핫 아하핳 하하하하 어어 하하핫 애들 왜 이렇게 잘해 짜증나네 야 연습 좀 하자 이 미친놈들 아씨 아 에임 연습 좀 하자고 또랑이들 아씨 아 저쪽에 있구나 바이바이 어 뭐야 세 명 동시 처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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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숨어야 돼 겁나 무서워 잘 숨어야 돼 여기 왔다 아 뭐 잘못 던진? 아우씨 겁나봐 못 밀었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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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한방에 못 죽여 아 죽이는구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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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네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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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아 개새야 아씨 맥크리 개새 아 왜 발소리 안 들려 내 많이 밀었다 어딨어 어디서 어디서 저기 위도 있다 아 이거 못 나가 위도 때문에 아 안 빠져 아 나 안 해 나 안 해 cylindę 희 Alone 다 희 멘 também 생년월이 community 아 힘들다. 힘들다. 아이고 이거 딜러들 존경해야돼. 드럽게 안맞아.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해? 벌써 갔어? 다들 갔음? 어 그 피곤하다. 와우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해?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안 돼?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치. 별이 모가지 떨어지겠다 그러고 있으면 언제쯤 잘하게 될까? 잘해야 경쟁을 할텐데 나도 경쟁하고 싶다 언제쯤이면 잘 맞을까? 성격이 급해서 안되나? 안해먹어 진짜 못해먹겠네 아이씨 그지같아서 뭐해? 같이 놀래? 뭐해? 사람 살려 힐러가 없나보다 힐러 연습한 사람이었구나 힐러 연습한 사람이었구나 나 왜이렇게 발 앞에 있었는데? 아 진짜 위도우 아니 위도우 애들 왜이렇게 잘해 위도우를 어떻게 하나? 아 아파 위도우 때문에 힘든데? 비켰네 아따 죽이지는데 뭐 무서워서 뭐 들어가겠어? 까먹었네 까먹었네 어휴 들어가지도 못했네 미친 똑똑 정판 차려는 뭐야 정판 차려는 뭐야 이동우 너무 아파 벌써 아파 아씨 위도우 때문에 힘든데 이거 분명히 맞춘거 같은데 아 이거 돌겠네 위도우 죽는다 아 위도우래 아 너무 아파요 이거 이거 이씨 아직 아 브론즈한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봐줘라 좀 아 위도우 너무 안돼 위도우가 너무 무서워요 아니 이거 정확하게 맞춰도 안맞는데 이씨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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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머리마저 디질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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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간전으로 봤대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나는 점이 맞나? 이게 조전선을 바꾸니까 또 안되네 별이 코 엄청 모네 너는 점이 맞춰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준다 별 꼬구는 소리 장난 아니다 언니 디코 아나? 디코 아나? 왜 안맞냐고요 왜 안 죽지? 불장난적 처벌자 2층에 누구 있네? 어 내가 죽이려고 왔는데 애들이 벌써 뒤죽였나? 와 왜 이렇게 안 죽어?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 와... 왜 안맞지? 분명히 맞추고 쓰는데 안맞는다? 분명히 맞추고 쓰는데 안맞는다? 분명히 맞추고 쓰는데 안맞는다? 분명히 맞추고 쓰는데 안맞는다? 와... 그냥 죽네 문이만 존병 우리는 어쩔수 없는 브론즈인가보다 폭우 죽일 불장난적 처벌까? 아 왜 얘한테 죽냐 아 여기 포탑이 있네 엄마야 포탑 부셔야 되는데 아 밥 튕겨나갔네 아따 이거 무서워서 못들어가겠는데 와이씨 미친 와이씨 미친 와이씨 미친 와이씨 미친 와이씨 미친 아 이걸 안 맞네 아 힘들어 아 또 내가 혼자 나갔네 혼자 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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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애임이 좋아질까나 쉽지 않아 내 말 듣던가 꺼지던가 뚜루뚜뚜뚜 일을 직접 처리하는건 취향이 아니지만 해야할땐 확실하게 처리한다 처리에 공개까지 30초 면살인데 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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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탱글 터럭 있냐? 탱글탱글 아 얘들 개산데 이게 왜 정중앙이 해도 안 맞지? 탱글탱글 소리 나는데 아 안맞아 누가 이것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에임 좀 에임이 안맞아 아무래도 아니 몸에 맞았다고 나오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계속 치료해줄텐데 아 손이 문제인가요? 아니 분명히 몸에 맞았다고 몸에 정중앙하고 썼는데 헤드도 아니고 몸에 쏜건데 열받게 하네 야 오지마 파라나 죽여 파라나 죽여? 봐봐 어디까지 갔어 아 봐봐 너 너무 멀리갔잖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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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실수 에잉잉 에잉잉 뭐야 다 죽어 왜 바보들아 베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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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내 손가락 와라 와라 아 어어 넣어 아아 피피피 아 진짜 피일인데 사람살려? 사람살려? 여기 힐팩 어딨죠? 어 어휴 잘 왔다 어? 누가 울고 있어 아우씨 다 두들겨 맞네 지면 어때 왜 아이고 다 죽네 다 죽어 나의 취쟁을잇사 돌장난 뒤쳐 볼까 뭐지 부활하겠네 아 이게 일정 거리 가면 안 맞나? 안 맞는 것 같아 몸을 맞췄는데도 피가 안다는 거 보면 말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사람 살려 나이스 목표다 목표 다음에 살려 내 의지에 굴복하라 나이뚜 2층에 누구 있는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정이 어딨어 정이씨 어딨죠? 아 메르시 죽이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아야 아야 밥 이상한 데 갔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이 자식 얘들 왜 안 내려와 너가 치유 좀 해주겠어? 방금이 소멸했다 응용 응용 응시 처치 나이스 나이스 힐 좀 주세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아싸 내가 K급이야 내가 K급이라니 행복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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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아 아 아 으악 끝난 줄 알았는데 어 이거 금은 보아 가지고 튀자 아 아 혹시 왜 안 죽네 아 아 으 으 으 으 나이스 처음 이겼다 우와 띵금이다 처음이야 흐흫 최후의 플레이 생복 재밌다 이럴땐 재밌지 근데 왜 안맞을까 아이씨 더럽게 안맞네 정석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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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빵이 뭐하니? 곰빵이 뭐하니? 여기를 살려주 التique 나두 분명히 맞춘거 같은데 안맞았대 너네 속을 어딘가해 의사가 맞는데 왜 이렇게 안맞냐 분명히 몸샷 맞춘건데 안죽어 죽질않아 이게 미칠냄 들어왔어 들어왔어? 잠깐만 뒤로 키워야지 이게 또 안들리네 나왔자 나왔자 아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미친놈들 왜 이렇게 많아 세명있어 세명 세명있어 미친놈들 아 내가 디코 하는 순간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다시 다시 뿌아 그거 조심해 둠피랑 같이 있어 둠피랑 건빵아 뭐해 그거 하지마 바라 하지마 아 느낌 좋았는데 시작할때 어 죽을때도 있고 갈걸 어딨어? 짜증나네 메르시 한번 해볼까 응 잡았어 잡았어 아 씨 팔아 잡았는데 우리 애들도 다 죽음 잡았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나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어 됐다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잠깐만 총알 장전 좀 하고 어어어 어 조심해 너 뒤에 있어 너 뒤에 있어 팔아 팔아 잡았다 팔아 잡았고 가 빨리 가 둠피야 빨리 가 어 에코 필 와 나 죽는다 아이고 죽었다 어 어 에코 죽었네 조심해 꾸지 죽는다 꾸지 죽는다 꾸지 죽는다 뒤에 숨어 뒤에 숨어 와 나 킬링금 나다 아 씨 아 병신들 진짜 씨발 나 겁나 두드려봤는데 아무도 내 뒤에 안봄 짜증나 짜증나 아이고 죽었다 난리가 났네 아우 우리 애기 죽었네 우리 밥 아 미쳤나 진짜 나 집에 누구 있다맬 아니 누구 있는 건 아니고 맨날 있는 사람이 있는데 aters 겁봐 나 혼자이느라 외로ắng 웨로복 다구 아 이제 게임하는 맛이 나는구만 상판을 망치로 올려붙여주면 어울리겠는걸 상판을 망치로 어떻게 한다고? 아무도 힐러 할 생각은 없는 거지 그럼 나 똥 싸야지 야 우리 연습해 우리 애인 연습해야 돼 각자 서로 연습할 것만 한다니까 어 되게 어려운 거 아네 뛰는 거 봐 촐랑촐랑 귀여워 사라다 사르시다 둥피 소리 나는데 아 시바 진짜 못해 못했네 아 시바 진짜 못해 못했네 이것도 뭐가 맞아야 하지 연습도 아오 파라 오 내피 야 그래도 내가 하나 잘랐어 어 우리 애들 많이 잘랐네 나이스 2층 가야겠다 2층 가야겠다 내가 계속 치유해주겠다 어 2층 가야지 던져놓고 2층으로 던져놓고 2층으로 던져놓고 2층으로 아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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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임 이 새끼 이 새끼는 자꾸 2층으로 와 언니 여기 뒤로 가면 힐 못해 뭐야 여기 덫 있었어 개쎄씨 어 너 힐러로 바꿨어? 아 아 뭐 그랬구나 몰랐어 아 사라잡자 우리가 메르시 겁나 죽여 그치 그치 털꼬이 뭐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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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 저 새끼 나한테 안죽겠다고 자살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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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장난 좀 쳐볼까? 아이고 잘못 던졌네? 하르신의 또? 차이치어 죽겠는데? 어 뭐야 너 죽었어? 어? 아이씨 왜? 둠킬 뭐하냐 쟤 8배 죽였어 아 어디 패드에 뽕 줄 만한 애가 없다 어 일단 들어가야 된다 그냥 아무나 줘 얘 줘 밥 줘 밥 줘 밥 아 됐어 이미 줬어 둠킬 줬어 아싸 야 마지막 킬로구 봐 오오 내가 다 죽임 나이스 우리 건빵이 갑자기 왜 저럴까 이제 궁을 그냥 밥을 줘야겠다 응응응응 우리 밥 잘해요 일 잘함 월급으로 뽕을 주겠어 예예 오예 저 둠피 너무 못해 아 그래? 연습으로 왔나보다 쟤도 어 뽕 받고 한명 죽임 아 로닥 와 킬금 딜금이다 둠피 못하긴 못하나보다 어 응 빠데에서 연습하니까 브론즈는 할만할 것 같은데 어 파라 잡아줘 언니야 응 파라 있어? 잠깐만 여기 여기 애들 겁나 많아 여기 겁나 많아 미친놈들 와 너 도망가 도망가 애들 겁나 많아 응 그럼 힐팩 던주면 돼 너한테 던져 나 겐지 재웠어 오 대박 겐지 개피 한 대 맞췄다 이쪽으로 가자 힐팩 힐팩 뭐야ㅋㅋ 힐팩 나 궁 탔어 언니 여기 뒤에 트레 어디 어디 여기 있다 트레 계피인데 하이 하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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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죽었다 트레한테 어 어...안돼 안돼 안돼 어서오세요 조조님 그래도 내가 킬 딩금이야 둠피 내렸네 우리 바스 있으니까 바스가 알아서 하겠지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터지니 애들 다 개피인데 여기 나 힐 좀 한 번만 줘봐 옆에 나 옆에 있어 바스 있어 아 바스 죽였는데 위도 있어가지고 죽었다 어 밥 생겼다 아 위도 개피인데 아 그래 겐지도 한 방 맞았고 아 너 죽었네 아 위도 개피였는데 아 피 35 남았었는데 힐 특 쳐붙고 그냥 밥 부는다 아니 잠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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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들 왔어 왔어 나 힐 한 번만 줘 아 위도 궁 썼다 조심해 미안하다 가자 가자 에이씨 에이씨 바위 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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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아라 쟤 어이없겠다 나대지마 나대지마 이 맘 너무 했대 내 맘이지 이 자식아 아니 아니 언니가 언니가 나대지마 이러던데 어어 아 웃겨 언니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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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여기서 바스 하는건 좀 애거 아님? ㅋㅋㅋㅋㅋ 우리 팀이랑 상대 팀 다 바스했어 그니까 아니 우리 편은 힐러도 없는데 그니까 하고 싶은 거 해 바스 힐 하느라 바스 힐 하느라 식겁했네 아 아나가 하기 힘들걸 바스 힐은 응 으음 아 웃겨 1인공 ㅋㅋㅋㅋㅋ 밥 바로 꺼내지? 꼴 매기 싫어가지고 우리 힐러 할 때 겁나 죽었잖아? 겐지한테? ㅋㅋㅋㅋㅋ 아 겐지 배우니까 꿀 뽕검 가능하니 꿀 그니까 말도 안했는데 감사야 꿀 꿀 꿀 세계 어딘가에서 양이 지고 있대 건빵아 그거 하지마 발 아파 팔 아야해 아 심하려 뽕트리하지 틀에 잘하야들 진짜 개무섭더라 서방이 요즘 게임 안한대 아 나나무더라 와 나 죽지 위도우 있어 위도우 필 아이씨 나 아프다 위도우 필 위도우 필이야 불장난 좀 쳐볼까 지발 존나 못 맞추네 위도우 지금 공거푸 받고 있어 어 뿐이 거기까지가 있네 뭐야 다른 애들 잘하네 번방이 말 안듣는데 어 메르시 개피다 메르시 개피다 힐 한번만 주세요 메르시 개피다 안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메르시한테 뒤짐 메르시한테 뒤졌어 금방아 아리 뽕을 누구주지 Wednesday idente 형끈방이네 kasiat 이래서 본인한테 못하는 게 아쉽다니까 뭐 내coon 저쪽도 그러지 노 Schüler 내가 Nurse 말 질문 느끼 영화 밥 왔다. 밥 왔어. 밥 여기다 소환할까? 거점에. 거점에? 아 너무 멀리 갔다 밥. 오 잘 재운다. 둘. 아 걘 뭐하냐? 맥크리 잘한다. 오 메르식. 고망갔다. 마딩보이가 누군지 않았네. 안 죽네. 안 죽는다. 아이고. 불장난 붙여볼까? 무서워. 불장난 붙여볼까? 오. 아. 아. 타사 한 번만. 타사 。 전з 비퍼시키 짜증나 아 죽였네 오 둥비 잘한다 여깄다 와 이씨 궁 써버리네 나 힐 줄대요 황글이 온다 조금 남을 보고 어 문 죽겠다 아 나 피가 없다 피 이어 킬무새 새끼들 피 이어 나 피 이어 사라łada 사라었다 사라다 왜 살았어? 어우 무서워 왜 계속 힐달라 그랬어? 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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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처럼 조용히 이거 눌러야지 나 나 경쟁전 할 때도 윈스턴나 이런 애들이 계속 그러잖아 어 맞아 맞아 조용히 일하면서 시끄럽다면서 너무 많이 누른 애들은 좀 짜증나 안녕 쟤 뽕 받았어 아까? 어 나 그냥 아무나 줬어 잘 안오네 위도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맞네 겐지 개피인데 저쪽에 겐지 있어 너 뒤에 조심해 너 피 계속 채워 니꺼 내놔 아 조심해 어 죽였어 죽였어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아이씨 망했다 조심해 오오 위도 있다 위도 있다 어디 있어 위도 어디 있어 위도 어디 있어 위도 아하하하 아하하하 킬러 나 혼자라 아 나 지금 총알이 없어 아 위도 아 위도 아 위도 조심해 나가지마 앞에 위도 있어 어 나 죽는다 저기서 다 죽는다 이씨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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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망이 잘한다 소망이 위주로 살려야겠다 소망이 위주로 살려야겠다 아 죽었다 잘하네 이씨 잘하네 응 이걸 맞춘다고 쟤는 근데 줌을 안푸네 응 숨을 안푸네 응 겁나 빠른가봐 밤이나 열자 그런가보라 잘하는 애들은 겁나 빠르더라고 응 아 메르시 피 1인데 아 아 아 메르시 피 1일 때 죽일걸 겐지 부럽대 미친놈 흐허 짝 흐흥 워 으 무척을 좀 못가겠어 뻥같은 소리하고 있네 못하니까 안주지 아 감도 낮춰야되나 못하니까 연습하러 온거 아니야? 못하니까 연습하러 온거 아니야? 못하니까 못하니까 잡았다 내가 아우 아이고 노예차 어디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위도우 위도우가 있어 애들 다 죽어 아이씨 이거 나가질 못하는데 애들 겁나 잘해 아 나 지금 못 땄어 아이씨 총알없다 총알없다 아 위도우있어 나가지마 아이씨 아우 트레이씨 트레 인사하는거 봐 극혐 우리 방벽 없어서 위도우 때문에 못깔거 같은데 우리 방벽 없어서 이거 위도우 때문에 못깔거 같은데 아이씨 아아 죽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애들 다 끌려가서 죽어 밀중 쓰레기 입기다 вр빠 게임에 끝났는데 ㅋㅋㅋ 다 잗고 서빙 Associate 멜로시한테 뒤졌어 아 애들 겁나 잘해 멜로시한테 자꾸 뒤져 아 웃겨 아 나도 잘 갔다 와야지 BLED 아 진짜? 근데 아나는 너무 어렵긴 해 에임이 우린.. 언제 좋아지는 거야? 뎀별아 뎀별아 레이리스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았더니 난 보고만 있진 않았을 거야 끈이 어딨지? 아 끈이 선택 안 했구나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 내 의지를 받아 여쭤봐 아 나 피 있구나 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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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아파라 어디있어? 아파라 아파라 어차피 아파라 어디있어? 아파라 아우 내 피 아 저 2층에 있네 소나 죽여버려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피 좀 채우고 가야겠다 어 뿐이 언제 죽었어 너 집순이구나 왜 자꾸 집에 갔다오니 어 뿐이 조심해 여기있다 아이고 아 그래도 6명 죽였네 많이 죽였다 처음 죽었네 아 죽는 소리 왜이렇게 잔인해 죽는 소리 왜이렇게 잔인해 아 소망이다 소망이가 또 들어왔네 우리 아까 같이 했던 애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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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피 피일이다 나 아 아파 다들 거기 있었구나 나 혼자 안에 있었구나 나 뿌니 목소리 안 들리는 거니 아니면 뿌니가 말을 안 하는 거니 궁금해 죽겠네 아 바비 잘했다 우리 바비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오 이겼다 이겼다 이야 최고의 플레이 우린 없군 혹시나 있지 아 그래? 다시 나갔다 올게 아니 언니 컴퓨터 왜 그러는 거야? 몰라 몰라 아니 왜 그럴까? 나 밥 한테 밥 쓸 때 뽕 주고 응 이람 멋있당 어 쟤 잘하나봐 뽕 달래 글쎄 ㅋㅋㅋㅋ 눈이 이렇게 뻑뻑하냐 눈이 이렇게 뻑뻑하냐 오 나한테 말 걸는 줄 알았는데 혹시 맥크리한테 말 걸고 있네 동빛 어이색 하핳 4 3 꿀장난 좀 쳐볼까 1 폭격이 시작 빨리 나와 이거는 마다 이렇게 나 힐 한번만 주세요 아니 걔말고 나요 걔말고 나요 뭐야 뿐이 죽은줄 알았네 어 등피온다 나 죽는다 나가야돼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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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아 리퍼는 너무 아파 리퍼가 너무 아파 리퍼를 이길 수가 없어 동피새끼 나갔네 시작하자마자 앞에가서 뒤지더니만 그러면서 못뽕을 달래 아잉 아잉 위도우 저기있다 오오오오 깨웠다 아잉 나이스 나이스 뭐야 우리 동피는 왜 자꾸 죽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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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어 나 죽는다 아잉 네 죄송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둠피 둠피 내 쪽으로 공쓰고 아잉 여기있지 뭐 겁나많아 애들 아애들 겁나많아 공을 누구를 주지 공을 누구를 주지 아잉 두..그그 둠피나 매크리죠 걔네밖에 없다 어우씨 저쪽 둠피 우리 데리고 오고싶다 아잉 아잉 걸렸다 걸렸다 위도우한테 걸렸다 아잉 아잉 좀 낫네 불장난점 모든 해방 오예 리퍼 공쓰는데 재우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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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잉 힐 한번만요 푸나 나 뒤에 힐 한번만요 푸나 리퍼 소리 리퍼 소리 나는데 아아 둠피 개핀데 죽질 않아 아이고 밀렸네 outstanding Phar비 2 들이요 실례 에이여빈니 오랜만이네 딜러 연습중이에요 요즘 딜러가 재밌네 spar this 언제쯤 자라게될.누나 다음 생에 ㅋㅋㅋㅋ ㅋㅋㅋㅋ 안 laure 50 년은 너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여빈님 오래말이네? 아 딜러연습 중이에요 요즘 딜러가 재밌네 언제쯤 자라게될려나? ㅋㅋ 다음생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해 야음 50년은 너무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생은 끌렀어 다음 생은 기약하자 아 그래서 여비님이 요즘 안 보였구나 아 뿌아 왜 그래 우리도 1년 정도 하면은 잘 하겠지 우리가 그동안 힐러만 했잖아 이건 힐러무를 너무 많이 한 탓이야 아 또 아무도 또 힐러 안 해 그냥 너도 힐러 하지마 하고 싶은 거 해 쏠려 하든가 여비님을 어떻게 이겨 나 오늘 연애하는 꿈 꿨더니 소방이가 겁나 웃던데 내가 얘기했더니 쭈쭈쭈쭈 거리던데 그럴만하네 그러더니 자기도 꿈꾸고 싶대 야한 꿈 미친구만이야 나는 야한 꿈은 아니고 나는 설레는 꿈이었어 그냥 막 콩닥콩닥 하고 빨리 걔를 만나러 가야지 이런 꿈이었어 신출기물이 뭔지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없어 폭상하다 언제 만나려나 이러다 마법사가 되겠어 마법사가 되겠어 마법사? 어 원래 마흔까지 솔로면 마법사라는 소문이 있잖아 헐 얼마 안 남았다고 3년 반 남았다고 어 겐지 위도 있어 어 포탑도 있어 아이고 두럽게 안 맞네 어 리브 필 어 팀 분이 나이스 그냥 야필 살짝 태워주지 흐흫 아이고 피가 없다 뭐가? 응 고마워 흐흐흫 너 기다리고 있던거 아니었어? 호응 오이예 아싸 어 뿐잇 잘한다 뿐잇 너 딜러에 소실이 있는거 같은데? 여기 포탑 있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려야 되는데 아이씨 봐 아 포탑 포탑 거기 있어서 일로 들어와야돼 나 있는대로 언니 어딘데? 나 여기로 자, 포탐을 파괴했다! 나이스! 유도우 빠이빠이! 오예, 킬딜힐금! 딜금 뺏겼어 딜금 내꺼야 어, 뺏겼어! 바로 뺏기! 우리 다들 애들 죽이는데 연연해 있어 저거 거점 따윈 안 먹어 거점을 점령하는 중입니다 그래라 대상 포착 대상 포착 대상 포착 공격해도 결정 중 정방에 정통 타 아, 위도우! 오, 멋있다! 푸니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푸니 멋있어! 우와, 푸니 잘한다! 나 어이해, 어이해! 겁나 잘해! 님! 그동안 왜 힐러를 하셨어요? 이걸 왜 숨기고 살았어? 이거... 짱 잘해! 난 이게 안 맞네 저격수에요! 저격수 무서워 저격수 무서워 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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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밥 들어간다 그럼 너무 아프다 어 여기 리퍼 있는데 리퍼 어 리퍼 여깄다 어 겐지 어 너랑 나랑 피 없어 아 아 나 완전 잘했는데 나 5금이야 으 으 아 전단이los 돌장난 접수 보다 여기들 힐팩 먹어 어디? 어 나 괜찮아 너 먹어 어머머 뭐야 우와 한조한테 한방에 죽었다구요? 머리 맞췄나보다 한조가 어 나 무서워요 아닌데 어 나 피없다 아니 그냥 평타인데도 그렇게 한방에 어 머리 맞으면 평타여도 죽어 그래서 한조 한방컷으로 하는거잖아 어 나 피없다 힐팩 힐팩 찾아라 여기 없네 힐팩 겐지 개핀데 죽였어 오예 나 총알 총알이 없어 총알이 총알이 총알 장전하다가 죽었어 오씨 여빈님 아 뭐 원래 브론즈의 세계는 이런거야 뭐야 뭔일이야 무슨 무쳐오 어 무쳐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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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언니 살려주세요 목이랑 겁나 아픔 그래도 한두 죽임 잘한다 잘한다 아버지 잘한다 아니었으면 다 죽인데 포탑 아니었으면 다 죽이는데 포탑 아니었으면 다 죽이는데 나 오유라가 제일 무서워 한조 엄마야아아아아앙 엄마야! 매쿵! 나 죽었어 엎뿐이 겁나 잘해? 앉혀 죽였어 안돼!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나 밥 있어 밥 있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돼! 밥 있어! 근데 밥 어딨냐? 어우 성질나! 한조 두 방 컷이네 맞아 맞아 겁나 무서워 가까이서 뒤에서 그냥 때리니까 머리 한 방 맞으니까 머리 쪽도 아니고 머리하고 상체 약간 그 사이인데 한 방 맞으니까 피 3분의 2 깎이네 어우 겁나 아파 그래서 리퍼 너무 무서워 리퍼 재밌지? 오빠 우리 딜러나 하고 놀자 어 여비님 왔잖아 여비님 왔네 저격할거래 무섭게 왜그래 상대편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봐 무섭어 무섭어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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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니 잘하는데? 뿌니 너 감도 몇이야? 나 몰라 지금? 그거 설정에 보면 있잖아 감도 25 겁나 빠르네? 난 감도 느리게 해서 못해 난 감도 느리게 해서 못해 어 위도 너무 무서워 안녕하십니까 하이롱! 한조 있다 한조 어 한조랑 위도 있어 어 여기 좀 많다 와 바로 머리마자 죽었어 내 머리 어우 나 아파 응 조심해 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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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킹하는 애들 있어 피곤하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가수 없다 아 얘 해킹하고 자꾸 도망가 짜증나네 짜증나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한조 뭐야 해킹하네 난 해킹하고 도망가다가 딱 걸렸음 아이씨 아이씨 나 한조한테 지금 연속 두 번 뚝배일까 했어 여기 아 어 아 아 아 갠지 잘한다 안녕 여비님 잘하니까 여비님 따라다녀 예쁘나 호그 응 호그 따라다녀 호그 아 읏 날씨 밭자 피워주 오이예 어 죽였네 오 죽였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와우 나 죽네 오이예 어 나 픽없네 어머어머어머 아 죽었어 이게 뭐여 이게 뭐여 여비 뭔데? 여비찡도 죽었대요 아 뭐야 우리 아무도 못하고 끝났어 야 나 킬 한 번 아 킬 한 번 했네 나 딜금이여 오오 대박 쟤네 손보라 때문에 짜증난다 뭐 딴 거 할까? 아 나 연습해볼까 어차피 조진거 그래 그러자 힐러가 없으니까 좀 짜증나네 우리 방벽이 없어서 더 짜증나 나가자마자 헤드 맞잖아 아 깜짝이야 놀래라 어 여기 한 명 누구 있다 어 저기 위도 있다 나이스 내가 피 다 깎아놓은 거 여비님이 먹음 어 한조 개피다 한조 피 1이다 잡았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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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얻어 터졌네 온다 거기 있어 맥크리 여비님 거기 맥크리 나이스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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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 한 번만 주세요 위도 한 방 나한테 맞아 위도 나한테 한 방 맞았는데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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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오우 네 뒤에 아 아파 아하하 아 겐지 개피인데 버렸다 아 겐지 피 1인데 아 아 진짜 여비님 오금이래 어어 아 껴어 아 어 여비찡 위 잘한다 아 그래도 내가 은이야 어디? 여기 맥크리 있었는데 나이스 ㅋㅋ 어디 어디? 겐지 나이스! 나이도! 나이도! 피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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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맞아? 왜 이렇게 안맞아? 맥클이 나왔는데? 저기서 석양을 날리고 있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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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비짱 아니 어 제발 야 고맙추 충전중이야 고개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와 뺏겼다 해킹하는 애 지나쳐갔네 우리 겐지 뭐야 바보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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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안돼 깨대 아이씨 아이씨 와 피일이었는데 겐지 아 졌다 아이씨 열심히 했는데 경쟁할 거에요? 안 계시는데 아 여비님 보고 있겠지 방송으로 아 아 안돌려져 안돌려지네 점수 점수야 맞아 이거 본캐구나 바대에 바대실 문아 몇점까지 떨궜니? 나? 응 실버인데? 오오오 너 원래 실버야 아 오키오키 저번에 한번 떨어졌었잖아 응응응 다시 올렸지 여비님 올때까지 하자 응 여비님 개잘해 나 리프한다 시X들 나 언제 잘하지? 아니 분명히 아 아까 구 쓰는 그 짜릿함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언니 아까 응 그 밥 내가 뻥져갖고 응 잘했잖아 응 그건 내가 잘하는게 아니잖아 밥이 잘했지 응 뚜루뚜루 왔다 뚜루뚜루? 어 저거 고래상어라서 아이디가 아 아 아 뚜루뚜루 뚜루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 경쟁하대 바닥 속 뚜루뚜루 딜러 하고싶지만 참겠어 딜러 하고싶지만 참겠어 해 똥 싸버려 그냥 안 돼 욕먹어 아니 뭘 점성이 저렇게 높아? 똥 싸면 뿐이 나한테 혼낼거지 딜러 뭐함? 막 이러면서 아 딜러 새끼들 뭐하냐면서 벌레네 막 이러면서 어 씨 딜러 게임 접으라면서 어 어 너 매달 몇개 있냐면서 어 씨 개봉 삭제해라 슬프다 뭔 소림? 아 맨날 눈 피하는 사람들 다 저래 어 오늘 아까 원큐님 방송에 있었는데 게임은 안들어왔나보네 아 모이라 진짜 근데 너무 물멍 대기야 모이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원큐님 없네 그래서 요즘 RPG로 모이라 돌몸 만들어 RPG로? 못산다 진짜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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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그런가서 노는구나 피통 막 만 해놓고 막 가을하고 이빨 올려놓고 안죽음 뭐 레이드야 뭐야 안죽음 막낸 포스임 너무 덥다 응 너무 덥다 응 덥다 밖에는 춥던데 여기 컴퓨터 켜놔서 더운가? 창문 열어봐 어? 창문 열어봐 창문 창문 열고 선풍기 켜놨어 진짜 더워 아 거기가 더 더운갑다 응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이 좀 더운가 봐 어 아 그리고 헤드색 끼고 있으니까 귓대기에 땀 존나 찼다 뭔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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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 이어폰 아 이어폰 나 그거 그 뭐지 응 이어폰 있었는데 응 집으로 오면서 이제 게임도 안하는데 필요없겠지 하고 버림씨 아 진짜? 응 너 나같은애구나 아씨 나도 버리고 나서 나중에 제일 필요한데 아 근데 헤드셋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놔둬보자 하고 이제 갖고 있었지 또 어차피 이거 또 좋은거기도 하고 응 원야가 준거니까 갖고 있었지 응 잘했네 아니 나는 그 마이크 커버가 있었는데 마이크랑 마이크 다 버렸다? 근데 이번에 마이크 다시 샀잖아 어 근데 이거 마이크 커버가 없는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소리 울린다고 막 그러는 거야 버리면 꼭 필요해 나 그래서 그거 이어폰 그거 다시 이어폰 하나 사고 하려고 응 귀띵에 땀 차서 못 사겠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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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더워서 근데 내가 피어싱 하고서부터 헤드셋을 아예 안 꼈거든 피어싱 응응 하고서부터 헤드셋을 아예 못 썼거든 이어폰도 안 꼈어 응응 근데 게임 하려니까 너무 불편한거야 그래서 피어싱 빼갖고 막힘 ㅋㅋㅋㅋㅋ 그 귀 응 뭐지? 구멍 앞에 어 나 있는거 응 거기 뚫었는데 아 거기 뚫으면 이어폰 못 끼잖아 피어싱 그거 아 그러겠네 응 그래서 이어폰 끼려고 뺐다가 막힘 아흐흐흫 어흫 뭔 돼 헤헿 하흡 진짜 힘들었는데 아 원큐님 있으면 딜러할수 있는데 아쉽네 아니 근데 음 이런 마이크를 왜 쓰는거지 어떤 마이크 저거 어 방송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요비님 이거 근데 옆에 이거 안약인가? 약간 콧구멍이 뿌리는 약처럼 생겼네 어 그러네 그러네 옆에 옆에는 그것도 있네 카카오 그 고 아 곰돌이 아니죠 라이언이지? 어 자꾸 곰처럼 보여 저거 이거 뭐야? 저 콧구멍에 아니 그러니까 콧구멍에 뿌리는 칙칙하는 약 아 그거 어 그거처럼 생겼네 어 그거 맞나봐 맞나봐 그거 맞대 맞대 오 잘 맞춘다 똑똑이네 어 완전 똑똑하네 원본 보기로 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어 뿐아 어 알고 있어 나 뭐 바보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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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해서 내가 언제 너무 바보랬니? 나 바보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방금 방금 나 또 그 왜 콧구멍에 칙칙하는 거 있잖아 이러면서 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아무도 못 보는데 아 웃겨 그 왜 콧구멍에 이렇게 넣는 것처럼 이렇게 칙칙하는 하면서 이렇게 나도 써봤어 손으로 또 그렇게 했다고 그 이게 말하다 보면 습관인가봐 그럴 수 있지 방송하자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딜러에 한 명 딜러 잡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나 20분 기다려 딜러 잡으면 근데 우리 힐러 두 명이라서 좀 더 빨리 잡힐걸? 탱이 없어서 그래 탱이 한 명만 있으면은 금방 잡히는데 서방이 불러 서방이 보고 탱하라 그래 서방이 오늘 뭐 어디 간다던데? 아까 낮에 나랑 잠깐 깨메어 아냐아냐 지금 집에 있어 집에서 뒹굴거려 응 받아라 얍 이곳 사진 봐 어딘가 어 귀여워 뭐야 졸라 귀엽지 완전 애기떼야? 완전 애기떼야? 응 너무 귀엽다 눈 안 떴을 때네 쟤 태어난지 얼마 안 눈 떴을 때야 응? 눈 뜨고 난 뒤에 잘 때야 아 그래? 너무 귀엽다 코에 색소 이제 막 사탕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우리 별은 이런 사진 없어서 아쉬워 나도 솜이 이런 사진 없어 아 그래? 아 못 받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폰을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아 왜 옛날에는 막 동기화 이런 거 없을 때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 사진 없어 어 그래갖고 다 잃어버리고 응 아니 폰을 안 잃어버렸으면 그래도 옮길 수 있잖아 응 응 응 근데 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나 폰 몇 번이나 잃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응 속상해 이제 잃어버리지마 이제 잃어버리지마 이건 뭐임? 뭔데? 헐 뭐 있음? 여비님 아 헐 이거 누렁이다 누렁이 어 아 귀여워 어 풍산개야? 풍산개가 누렀네 아가야들이다 아가야들이다 아기 땐 다 이쁘지 그렇다면 질 수 없다 이 사람들 강아지 배틀하는데 어머어머머머머머 뭐야 이거 동영상을 보아라 대박 딱 첫 걸음만 한나 졌다 흐흐흐흐흐흐 너무 귀엽다 대박 얼마나 이쁘다고 대박 진짜 근데 애기때가 너무 예뻐갖고 애기때부터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긴 알지 애기때부터 나도 키워봤으니까 근데 그래도 불쌍한건 불쌍한거고 이거 이거 봐 응? 이건 더 훨씬 전에 이건 진짜 눈 못뒀을때 진짜 귀엽다 아 약간 좀 근데 이때는 처음에 좀 봤을때 좀 징그럽더라 쌩지같아서 아 원래 그렇지 사람도 그렇잖아 아니 근데 그래도 사람은 원래 얼굴에 색소라던가 이런게 좀 원래 없잖아 근데 얘들은 코랑 이런데 막 다 코하고 입부분이 분홍색이니깐 진짜 쌩지같은거야 또 하얘서 더 그렇네 어 시럽용지있지 별이 귀여워 우리 별이도 어릴때 엄청나게 예뻤는데 귀여워 죽는줄 알았지 우리 별이도 우리 솜이 진짜 예뻤는데 애기 때 늙어갖고 이제 응 늙으면 애들이 좀 얼굴이 좀 변하지 응 너무 변해 근데 그러니까 별이도 엄청 변했어 엄청 하얘지고 시껌했는데 힌둥이야 힌둥이 힌둥이야 힌둥이 아기팡마두루 아이씨 계속 이 노래 자꾸 입에 맴도네 그치 그치 한번 하게되면 계속하게 된다고 흠 흠 흠 흠 스윙 이때만 해도 좀 덜 늙었었는데 봐봐 흐흐 귀여워 이때만 해도 조금 덜 늙었었는데 아 너무 귀엽다 난 찡코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몰랐는데 나도 찡코 좋아 근데 찡코 키우기 힘들어 맞아 진짜 찡코들도 피부가 다 안좋으니까 또 특이하게 근데 또 얘네는 이중 모라 같고 응 더 힘들어 미용도 해야되고 그 응 시추도 이렇게 약간 눌려있는데 그래도 얘들보다 좀 덜하잖아 응 시추가 얘들보다 많이 튀어나와있거든 어어 뭐 하죠 뭐 하죠 근데 털도 시추들은 이중모 아니야 맞아 그냥 그냥 그 털이잖아 그냥 어 그래서 훨씬 키우기에 조금 덜 힘들지 근데 시추들은 눈물 냄새 너무 많이 나 아 맞아맞아맞아 아니 똑같이 이렇게 눌려있는데 시추들 눈물 냄새가 냄새 장난 아니잖아 왜 그러지 모르겠어 패키인데 이중모 아니었으면 좋겠어 미용할 때마다 진짜 죽을 것 같아 눈 날려 도망진다 오 오 힐러 오랜만에 해서 이거 잘 할 수 있으려나 ㅋㅋㅋㅋㅋㅋㅋ 네 뭐라구요 마크하고 있네 마크하고 있어 딜러 추천받는다인데 500만원이나 받아요? 대박이다 또 어디서 외주한거길래 왜요? 뭐하는데? 마크! 게임하는데 거기서 외주를 많이 받더라 안녕? 마트? 마크 크래프트 뭐지? 무슨 크래프트인데? 마크 크래프트인가? 뭐지? 아 마인크래프트 많이 맞아 이름이 헷갈렸어 엄청 오래했대 난 그 게임이 그렇게 오래된 게임인지 몰랐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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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야 우리 맥크래프트 뒤진다 계속 어우 조심해 아 왜 들어가 쟤는? 지 피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맥크래프트 왜 이렇게 죽었었니? 아이고 아이고 자리야야 아 자리야 고출력인데 아깝네 아 자리야 고출력인데 아깝네 그렇게 할거면 내가 딜러야겠다 이놈아 아휴 됐어 쓰레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응 아무도 안 죽어 응 아무도 안 죽어 자리야야 오 들어가도 되나? 어 힐러밖에 안 남았을걸 아하 야 그만 눌러 헤임무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헤라nie 앰힐무색 아이 잼힐무새 아유 우리 맥크래프트 겁나 피가 없어 늘 ㅋㅋㅋㅋ Bernard 장신의 능력ю 출부서 shutter 어 나이스 아워 잘해 2층 얘 또 죽었어 맥클이 내 앞에서 또 죽음 오 우리 라인 잘하네 나도 나도 총 쏘고 싶다 저리가 불탄다 오 잘 밀었다 우리 맥클이 근데 되게 많이 죽는다 킬 금이야 부럽다 나는 0킬인데 0킬 나 킬하고 싶어 딱 총 들어 딱 총 들려면 바꿔야 돼서 힘들어 없는데 취급해야 돼 맥클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진짜 1.7 1.7 나보다 못하네 왜 야 뭐가 뭐가 쟤 그거 그거 목처 1점 몇이라는데 야 나도 2점 몇인데 맥클이가 응 나 볼까 맥클이 왜 됐냐 너무했네 넌 리퍼 같은 걸로 보면 되잖아 자주 하는 거 나 맥클이 모든 모드 보니까 0점 몇인데 야 그렇게 보면 안 돼 모든 모드로 하면 옛날 거까지 다 집합이잖아 아 근데 나는 딜러를 안 할까 나 이제 나중에는 딜러만 할 거야 여기가 다 무슨甚麼 아니 난 그래서 네가 네가 너 내 이거 탱이 안정적이면 불이하면 힐 많이 차는데 우리 탱은 너무 공격적이다 2층에 정크레인 있네 어 죽을 뻔했다 아 깜짝이야 안돼 와이씨 자리야 그지갖네 겁나 아파 자리야 어머 큰일날뻔 했네 어 죽을 뻔했네 궁극기 아 안돼 애들이 다 힐 변인데 그냥 막 들어가네 미쳤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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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잘한다 죽겠다 죽겠다 야 우리 밖에 안나가는데 미쳤네 미친놈들 미퍼 개대 아 짜증나 미친놈들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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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미친놈 미친놈 여긴 너무.. 벌써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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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없는데 안 보인다.. 힐.. 힐.. 힐 우리 언니 하나 했어? 어 겁나 뒤에서 일하고 있어 의사 없어 나 힐 없어 나 힐 없어 나 힐 없어 알겠어 아구 잘못 눌렀어 아씨 미친 도망쳐 문아 아구 잘못 눌렀다 아씨 아니 힐이 없어요 뒤에 있으면 안돼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으면 안보여 애새끼들이 너무 많이 쳐맞아가지고 힐이 없어요 나 힐이 없어요 하면서 또 힐 쏘는 그런 듯이 봐 아이고 안되겠다 내려가야되겠다 그래 으어어어어 kıh ㄴㅂ 아건 내가 피해 내가 시켜줘 힐이 없어 둘이 같이 같은 사람 힐 했나보다 내가 힐 하고도 있는데 아니 내가 내 손에 힐이 없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사람 힐 하면 거시기 아닌 게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따라가씨 있을지 모르겠네 스킬이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다 돌진 그거다 아 어쩐지 어디서 똥냄새 난다 했다 으흐흫 아 그러면은 설정을 바꿔야겠다 잠깐만 메르시 설정 바꿔야 돼 절 위에 하늘을 비워주세요 됐어 어딨죠 응 뿐이는 쟤네랑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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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크리아 좀 들어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흑 으늘 으흑 이것내 포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무서워. 언니 고생했어. 1층 하느라 힘들었지. 아니, 파라.. 아니, 뭐야, 맥크리. 안 들어가면 내 뒤에 있어. 아, 미친놈. 흘렀어. 걸렸어. 나이트! 흐흐, 뭐야, 흐흐. 이루,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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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뒤에 있느라 못봤어. 엄청 궁금했다고. 절대 안 죽지. 뿐이도 킬. 다 추. 나도 추천해줬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 뭐야 왜? 어떻게 100점이 올라? 안 올라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오르는데? 사람 차별 안 해 한 반도 안 졌대 대박 아 계속 연승이라서 그런가 보다 연승하면 그렇게 많이 줘? 연승하면 점수 점점 더 조금씩 더 많이 모를걸? 케이티는 또 뭐야? 어디서 어려운 말 써? 한국말 몰라요? 한국말 하자 난 물 떠올게 나 똥 치우고 올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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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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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신이야 아휴 역시 이기니까 재밌구나 서방인 전화 안 받아? 뭐야 나 또 안 들리는 건가 어 벌써 잡혔어 아 나가시니까 바로 잡혔구나 뿐이 없나? 뿐이는 어디 갔지? 아 내가 여러분을 돌보게 해서 밤뱃기로 이동하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전에는 미치고 공격 시작까지 30초 자리아님 제 중력자탄 탐운법은 당신을 보고 배웠습니다 당신의 칭찬은 필요 없습니다 칭찬 필요없어 이런 첨단 시설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분도 없네 다친 하겠는데 튕겼네 이런이런 문이 점심 내려갔겠는데? 문이 어디갔지? 제가 기다려야겠구만 단, 다다란, 다다란 다다란 단, 다다란 다다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갔다 왔나 본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랑 droplets 쪼매는 예쁘게 그런지가 나는 그게 영어로 하늘은 문을 타는 사람 iff 문을 타는 사람이 문을 타는 사람 문을 담아 문을 타는 사람 으 으 으 으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할까 우리? 또 우리 둘만 남았는데. 1547점. 괜찮아 이 정도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아 브론즈 가면은 딜러 할텐데. 뭐 할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리에 보게나. 어 이건 뭐지? 같이 들어왔지? 뭐야 이거? 몰라 나도. 어 이거 안 돼. 안 돼? 어 언니도 안 되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 여기 선 위에. 이거 나가자. 아 그래. 응. 다른 거. 바로 할 수 있는 거 없나? 저거 무중력 게임인데. 응. 그 앞으로 막 달려나가야 돼. 뒤에서 블랙핑크 바라땡겨. 아 그런 거야? 어 안가자 앞으로 자. 살아보르겠네. 캐치마인드는 뭐야? 캐치마인드 그거. 뭐야 그거 틀린 그림 찾기 아니야? 들어가보자. 뭐지? 뭐야? 캐치마인드래.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 안 써있냐 왜? 어떻게 하는지? 뭐지? 뭐지?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아 궁금해. 뭐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초성? 초성 퀴즈 같은 거야? 아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언니 언니 내 쪽으로 왔어. 여기 봐봐. 언니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잖아. 언니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저게. 남은 시간은 6시 초. 아 저게 그림인 거야? 저거 맞추는 거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어? 정답 누가 맞췄어. 나. 아. 당신은 화가입니다. 아 내가 그리는 거야. 내가 그리는 거야. 내가 그리는 거야. 아 뭐하지? 아 뭐할까? 안녕하세요.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주제? 주제를 어떻게 정해? 빨리 주제를 확정해 주세요. 주제 어떻게 정하는 거야? 아. F 꼭. 아. 아이고. F? 아. 아 저렇게 그리는 거구나. 아. 이제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아. 여기 써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구나. 아. 그리는 게 그거였구나. 저. 아. 저게 뭔가 했어. 잘못 골랐tered. 기곤 codes. 네 그림 원래. 지이. denen. здесь. 뭐 그리는 걸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나봐. 아 빨랑빨랑해봐 너도 끝났다 끝났다 이러다 끝난다 끝난다 아 이게 제한이 있네 100개까지 벌써 정답이라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떻게 맞췄지 쟤네 어 뿐이다 뿐이다 궁금해 어 나 뭔지 못봤어 저기 위에 써있어 바나나 야 말하면 안 듣기 아 얼른다 바나나 어 잘 그린다 어 뿐이 잘 그리네 응 잘 그려 잘 그려 이거 봐 다들 잘 그린다잖아 처음에 한자쓰는 줄 알았대 아이고 겁나 웃겨 뭐지? 쟤냐다 모름표 꽃 아닌데 뭐야 사람? 사람? 이거 답 어떻게 썼냐 그냥 저거 초상대로 하고 아 사람 아니다 저거 그냥 그거 뭐라고 키보드 치듯이 누른 다음에 제출하면 돼 저게 뭐야 아 이거를 그냥 클릭하는 거야 글자는? 어 그냥 클릭하면 돼 저게 뭐야 저거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아니네 피래 피 아 뭐해 피래 피 아 겁나 웃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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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는 거 좀 어렵네 아 웃기다 이거 뭐야 얘도 못했나봐 어 뿐이다 뿐이 궁금 뭐하려나 뭔가 그린다 또 노란색이니 꽃 아 꽃 아니네 뭐지 되게 꽃처럼 생겼는데 꽃자 근데 왜 꽃이라고 썼는데 안 되지 아니지 꽃 이름을 얘기해야지 아 해바라기야 저거 맞추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맞죠 애글 여기서 사나 여기서 궁 쓰면 어떻게 돼 겁나 궁금하다 이거 그림은 어떻게 그려 주제 선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난 맞추기만 하고 싶다 주제 선택 어떻게 함 모르는지겠어 그림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 궁 써보고 싶다 나도 나 지금 리퍼라서 궁 되게 써보고 싶음 그 피 안 깎여 안 깎여? 해봤어 방금 아니 이거 때려도 피 안 깎이잖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제2의 버섯이냐 그 피 안 깎여? 뭐야? 어 뭐야 다시 그리는 건가 봐 다시 그리는 건가 봐 안 보여 이것들아 어 맞춤 아 사과 쓸고 있었는데 아 얘네가 앞에 알짱거려가지고 안 써줘 아 또 나와 아니야 그럼 짜증나 깐낭깐낭이 빨리 그려 왜 이렇게 못 그려 애들 왜 이렇게 못 그려 애들 이제 하고 넘어간다 다들 몰라 어떻게 하는지 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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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게 뭐야? 아 저걸 왜 어떻게 맞춰? 마우스 그냥 한 시간에 있는지 마우스 아닌가? 아 씨 맞는데 쓰질 못해 이 씨 느려 손이 손이 느려 마우스 알고 있어도 못 맞춰 답 뭐야? 마우스 아 답이 마우스야? 응 딱 봐도 마우스여서 내가 마우스 쓰려고 그랬는데 자꾸 잘못 써 저게 마우스라고? 응응응 선 그려져 있잖아 마우스 줄 아 그거 못 봤어 못 봤어 아 윈스턴 윈스턴 때문에 이거 잘 안 써지 뭐지 저거? 뚱 뚱이? 불가사리야? 이거 정답 쓴 거 아니야? 쟤? 뭐야?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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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스펀지밥 아 불가사리? 아 뚱이가 불가사리야? 아 씨 아 오리사, 방벽 좀 치워! 그치? 안돼? 왜 이렇게 안해? 방벽 치워 내 의지를 받아라 뭐야? 그치?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에 관심이 없어 너무 웃겨 이거 또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지? 저걸 어떻게 맞춰? 저걸 맞추네? 저거 어떻게 알아? 저게 어떻게 버섯이야? 뿐이면 하가가 자주 되네? 아 미쳤나 진짜 뭘까? 뭐지? 뭐지? 저거 맞춰 애들이 이거 아니네? 책? 아씨 맞네? 아이씨 에라이 언제 맞춤? 이거 느려서 못하겠음 응 이거 막판하자 뭐 먹음? 응? 뭐 먹음? 수육 아 수육 짬 싸줬어 밥 먹어 밥 먹고 밥 먹고 와 배워보자 밥 먹어야겠다 응 뭐야? 뭐야 저걸? 튤립 장미? 뭐지? 장미로 해볼까? 튤립 아 저거 저게 뭐냐 입 가 지 아 가지인가보다 아니다 어 잎도 아닌데? 뭐지? 줄기 아 아니야 줄... 기 나는 시간 아니네 아 몰라 이씨 잘한데 뭔진 모르겠지만 가시 가 밥 먹고 와 가식 안 내 정말 가식 안 내 정말 가식 안 내 정말 다녀와 으잉 아 웃겨 브런즈 가야지 wife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 월요일이라 그런가? 다들 월요일 걸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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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람이 없구만 하이 오랜만이에요 하이 하이 2포인트 재밌지? 그래야 마지막 판을 못 깨는데 sorry you 요즘 서브노티카에요? 서브노티카는 나도 겁이 되게 많은데 막상 하면 재밌음 죽으면서 하는거죠 죽을거 같을때 저장을 해야돼 로드하면 되니까 막상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에 딜러하니까 옵치가 재밌는거 같애 서브노티카 지금 완전히 업데이트 됐나? 한번 해야되는데 그 하도 버그 많아가지고 하다 때려쳤는데 난 브론즈인데 뭐 괜찮아 괜찮아 아 골드 아니에요 요즘에는 딜러로 놀고 있어가지고 딜러는 거의 브론즈 아 메르시? 아 그것도 실버에요 간당간당해 하도 점수 많이 떨어져가지고 혼자 해갖고 딜러로 하면 또 내가 똥을 싸니까 어쩔수 없이 빨리 브론즈 가고 싶어 차라리 브론즈 가는게 소편해 차라리 브론즈 가는게 소편해 머리 고맙게 더 사라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나 나도 잘하고싶은데 언제 잘할려나 팀보 다 끄고 해야해 아 그럼 왕신살이야 곰빵아 거기 비비지마 곰빵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바래나고 수련일까 등록하고 가져도 해야되는데 할게 썼네 와우, 역시 오래걸리는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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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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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쪽이구나. 와 머리 맞았어. 와 힐러 다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아예 숨어야 되는 거였어. 한 명도 안 죽는다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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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날라오나 이런 생각 안하나? 아 와 뭐야! 이 제안 뭐야! 어 얘네 핵인가? 그냥 잘하는 건가? 왜 지 혼자 가? 이렇게 잘 맞춘다고? 내가 지원이 필요하다. 절장난 점쳐볼까? 아이고 지금 질금이 중요하니? 애들이 너무 강력한데? 네? 그냥 포기했나보다 나는 와 이거 말도 안 돼 한조 저렇게 잘 한다고? 저게 머리 맞은 건지 난 모르겠는데 맞춘지는 어떻게 알고 바로 뒤돌지? 그냥 너무 잘하면 솔직히 진짜 아 안돼 미안 못 봤다 그를 브론즈 가고 싶어 빨리 브론즈 가면 저런 소리도 안 할 거야 두 번이나 더 줘야 되잖아 브론즈 가고 싶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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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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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죽기만 한다. 아프다. 설정 바꿔야 되나? 설정 바꿔야 되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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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력을 보여줘 맞았네 이 실력을 보여줘 맞았네 비켜 다 비켜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내가 아직 잘 못해가지고 아이 망했다 밥이나 부를걸 이렇게 된거 그냥 밥이나 부를걸 오늘 걸 보고신나봐 아 기간지러 뭐가 내 욕하니? 아 기간지러 너네 다 빚었어 아이고 썩을 죽었네 죽었네 어 구하란다 아이고 우리 메르시 아니 아이씨 아이씨 어? 치유의 물결 가동 공격력을 올려둔 불장난 좀 쳐볼까? 어디 있어? 이걸 계속 움직일 장크래 출전중이 끝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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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겠다 아이씨 빠제라서 다행이다 이씨 이게 점으로 하니까 잘 안돼가지고 아 내가 뭐라 했나?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아이씨 아 쟤 개쁜데 내가 요구했어? 왜 이렇게 안죽지? 왜 안죽는거야? 아아 나 진짜 한초 진짜 짜증나 옵치가 나를 망쳤어 아 그래? 내가 요구했어? 전혀 기억이 없어 이거 갇혀할 사람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아이씨 아이씨 하이 아아 저 한초 땜에 쉽지가 않아 왜 이렇게 안맞아요? 너무 안맞아요? 아 이거 왜 에임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동그라미를 이 동그라미를 어? 안보여 안보여 이게 동그라미를 머리에 갖다 대면 안 맞았다고 하니까 속 터져 어 아하아 잘 못 했다 이씨 안 돼 갈 수가 없어 중앙에 점 그래 그니까 원래 그냥 점만 하다가 지금 방금 막 바꾼 거야 조준점을 와 이거 뭐야 중앙점에 있는 거에 맞춰서 했어 근데 몸에 맞아도 안 맞았다고 판정 나잖아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나 그냥 점 쓰거든 원래는 지금 잠깐 바꾼 건데 동그라미 있는 걸로 근데 아니 화면에서는 아예 맞췄다고 나오는데 아예 몸샷 맞을 때 진짜 뚱뚱한 애들 아니면은 다 빗나갔다고 나와 내 화면에서는 맞췄다고 맞춘 거 같은데 그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에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라니까 이게 에임 감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아예 다르다 아예 다 빗나는 아니 그니까 oh my god 아우 아파 아이고 아이고 못들어갔다 점이 너무 작은가? 안보여 너무 작은가? 정크릇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와 한조 답이 없다 한조는 한대니까 답이 없네 얘는 그거 안돼? 애쉬는 그거 뭐지? 끌어치기 안되나? 못하네 아 돼? 불장난 좀 쳐볼까? 왜 땜 눈으로 봐 너 한조 진짜 장난 아니다 나이스 어딨어? 어딨어?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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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터뜨렸나? 칼백했어 나이스 아이씨 한조시끼 아아아 한조시끼 아 밥 죽었어 밥이 죽다니 우리 애기 죽었어 뭐야 쟤네 왜 다 죽냐 아 여기 못 올라가지 쟤네 아이씨 아 안돼 아 안돼 안돼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어렵다 한쪽 겁나 무섭네 아 점프하면서 시프트 눌러야 되는 거였어? 아아 그렇구나 아이씨 돌겄네 산조가 무섭e고 갈 수가 없어 아이씨 아이씨 여기! 벚꽃다리야! 바짝 태워주지 쟤네모가 터졌어! 돌장난 좀 쳐볼까? 늑대가 먹이지만 환절 왜 안 죽는 거야? 여기 일장난 좀 쳐볼까? 좀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 다이구! 환절 있어? 죽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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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아! 어! 훨씬 무서워 죽겠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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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가니 나 어디 가니 아이고 아이고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어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다 나오네 다 나와 아이고 잘못 던졌다 아이씨 아 리퍼 피 1인데 아 감이 안 온다 오오 아 감이 안 와 아무리 해도 딜 나중엔 딜 나오고 싶은데 감이 안 오네 아 소나 오 바로 잡혔어 뭐야 끝날 때 됐나 아 아 끝날 때 됐잖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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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가야겠다. 언젠간 잘하겠지. 이만 가보겠소이다. 빠이빠이.